아 피곤해 부랴부랴 송편 만들고 택배에 붙이고 그 길수 6월 달부터 그 강아지 누가 버린 강아지 길에 그 강아지 밥주러 가요 맨날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생각은 나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네요 요새 추석도 바빠가지고 더더욱더 못오게 됐는데 잘 있겠죠 한번 주고 밥도 주고 그러려고 또 왔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또 저녁 되니까 배고프니까 금방 나오겠지 다 안먹으면은 저녁때로 쉬진 않을거야 다 왔어요 이제 자 장방에 급허브 구간입니다 장방에 과속반지턱이 있습니다 일시정지 여기 이것도 깔아주면 좋게 됐네 아이고 아이고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어 내가 아이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냐 너무 이쪽도 내놔서 이렇게 이쪽 바깥쪽에 내놨을까 손 뻗쳐가지고 박수기 타야 돼 왜 안먹었어 안먹었네 여기 시져도 오늘 됐나보다 말랐어 많이 떨렸는데 내 같은게 더 맛있나 소저를 좀 저어놔야 되겠다 잠깐만 안 먹었나 상했나 아닌데 이 야채를 줘서 얘가 안 먹었나봐 안 먹었나봐 왜 그래도 이렇게 놓고 내가 주던 너무 좁아? 어 좁아 어 이게 여기 잘라놨어 어 이게 여기 잘라놨어 고수야 이리와 사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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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싼걸 주나 여기가 저기 저기에서 그런가 스캐쳐 물이 물이 abra 닭고기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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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로기 내가 처음부터 이걸 줘가지고 제가 이게 입에 빗나 보다 글쓰야 빨리 와서 먹어 여기 저것도 안 먹고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러면 새끼 오늘 다 챙겨주는데 먹어야지 글쓰야 나 얼굴 저기야 글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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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 또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해 그래도 여기 챙겨주는 사람 있네 우리 글쓰 저 차려 너무 많은데 물 안 먹게 되는데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지 물을 먹을 수 있겠지 밥이 너무 많나 물에다 섞인 그래서 그냥 넣어줘 그냥 알아서 먹을게 물을 좀 빼 물을? 안 넣겠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또 내가 준다고 혹시 안 주는 거 아니지? 글쓰야 빨리 와 글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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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쓰다 길쓰다 정당에 급 피 remar 길쓰다 키스야 여깄지 먹어 빨리 오 키스야 아유 먹어봐요 아이고 어떻게 더워가지고 안 도망가 이쪽에도 왔다갔다 하는 거 빨리 밥 먹어 여기도 왔다갔다 하네 이 산을 다 왔다갔다 하는구나 키스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봐 또 올게 빨리 먹어 저거 많아 쉰다 간다 오 그러니까 나왔네 와 대박이야